오늘 사회를 맡은 한이로 테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나가는 여름이 아쉬워서 이곳 양양솔비티 뉴덕티의 음악 애호가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사단법인 서울우리예술가공협회 사단법인 출범을 기댕한 백인음악회를 선공리에 마치고 또 이곳 38선 부근에서 오늘 38선 평화기업 가공음악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부분이 평화라는 워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음악 테너를 멋지게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연주하시는 분들은 사단법인 서울우리예술가공협회의 연주이사님들과 협회 임원들로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정원 이경수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